안녕하세요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 미스터트롯에서 태권드롯으로 인사드렸던 나태주입니다 요즘 한창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지금 대국민이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수칙 30초간 손을 깨끗이 씻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외출 시에는 꼭 피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시면 분명하게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약속 지켜요 아무튼 하루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환한 빛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태주가 응원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화이팅! 나태주 화이팅! 대한민국 여러분 화이팅!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